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라 내가 응원하는게 도움이 되긴 하잖아 힘내긴 해보자고 유효타 좋아 집중하지 이번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불길 속으로 불길 속으로 다 죽어라 아까 처럼만 해 그럼 이번 전투도 쉽게 쉽게 갈 수 있을 거 vlogs 다 죽어라 굴리 속으로 다 죽어라 그 몸을 떼어내주지 그럼 그 몸을 떼어내주지 아내 인허 그 몸을 떼어내주지 그 몸을 떼어내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